참, 너 요즘 얼굴이 영 말이 아닌 거 알지? 아니, 잠을 잘 못 자서 그래. 저런 주택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, 맘이 설레서 잠이 잘 안 오지 뭐야. 진봉아, 나 우리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시겠다고만 하면, 이제 진짜 죽을 똥 살똥 노력해서, 가구 공모전에 출품작도 만들고, 상금도 꼭 타고 갈 거야. 참, 접대 다니던 학원도 다시 다녀야지. 계집애, 제발 좀 그렇게 해. 걱정 마. 이 백일홍이 한다면 한다니까. 그래. 아,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셨지? 어? 왔다! 네, 오셨어요? 어디신데요?